우리는 명지인들 놀때의 무하니 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은 슬픈 소식을 가지고 왔는데요 저희가 마지막 해라고 들었는데 맞나요? 네 아주 기쁩니다 네 그래서 저희가 준비한 게임이 있는데요 바로 진호씨가 정말 애타게 간절하게 하고 싶어했던 게임을 가지고 와봤습니다 너무너무 하고 싶었습니다 어떤 게임이죠? 바로바로 노래 퀴즈 게임을 시작하기 전에 저희가 구호를 준비해야겠죠 당연하죠 저는 준비를 해왔습니다 어떤거죠? 양진호 멋쟁이 그렇답니다 저는 신문불주먹 강예국 제니입니다 역시 제가 제니로 아까 이름을 좀 날렸었거든요 오 알죠 알죠 친구들은 다 알아보고 있죠? 네 좋습니다 그럼 바로 게임하러 가볼까요? 네 하나 둘 셋 가쇼 한사람 중 그만ilen 아 치즈 키즈 ac 피ogi 이가윤. 먼저. B1A4. 롤리. 오이 씨. 양진호 멋쟁이. B1A4. 아. 아는데 이거. 마이너스 30점씩. 아 이거 알아. 문장이잖아. 힌트 좀 도와주세요. 힌트 좀 도와주세요. 힌트 진짜 멋있어. 양진호 멋쟁이. 오케이. 양진호. B1A4. 워킹. B1A4. 아니. 이 뇌에 정이 쓸모 없는데요. B1A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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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2A4. B1A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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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빨라해지면. 전부. 바로. 이제. 보면 되나요? 집중. 김범수 보고싶다. irgendwas. 어? 지금 뭐하는 거야? 갑자기! 빨리 안 들어! 중범죽 끝마다! 저거 봐! 근데 왜 비주얼이지? 그다음에 진호 또 고르세요? 발라드 가시죠! 발라드 30점, 10점 있어요. 30점 맞죠? 발라드 30점이요? 이건 진짜 쉬워. 그리고 힌트가 여보세요야. 힌트만 듣고 맞추셔도 돼요. 양지영 쨍이! 꼭! 임재봉 소주 한잔. 베리크! 킬란드 리즈마 강력하실 때 앞쪽이 돼지마! 양지영 쨍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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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 안 풀지만 강력하실 때 양지영 쨍이! 양지영 쨍이! 정답! 잔다! 민정, 1번째 양지영 쨍이! 양지영 쨍이! 유니 최정일 쨍이! 양지영 쨍이! 양지영 쨍이! 양지영 쨍이! 힌트했어! 힌트했어! 내가! 일단 가현이 힌트했어. 정답 외친거에요? 정답 외친거에요? 양지영 쨍이? 양지영 쨍이! 윤미래! 땡! 신문 불주막 강요구 김제니 오케이! 타블로 비가 와 땡! 왜 치셔야죠? 신문 불주막 강요구 김제니 고! 에픽하이 너무 춥다? 오! 땡! 너무 아까워 오! 너무 아까워 양중증이 너무 덥다 땡! 너무 아까워 너무 아까워 제가 먼저는 이별을 날때 보증 커피 당겨요 오케이 신문 불주막 강요구 김제니 오케이 에픽하이 춥다 정답! 네! 나이스 신문 불주막 강요구 김제니 신문 불주막 강요구 김제니 신문 불주막 강요구 김제니 민납하이프 그런데 이렇게 바랍니다 주古 좀 더 디디디라 해주시고 이쁘 자 이쁘 , 이제 이 , 이제 여기 스 am 보라 좋습니다 continu ving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